한파가 맹이를 떨치면서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현우 기자가 돌아봤더니 저마다의 방법으로 한파를 이겨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철 수확을 앞두고 꽁꽁원 미나리 논을 사부로 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요즘 같은 한파엔 비닐하우스도 춥긴 마찬가지. 양말을 3겹이나 껴 신고 미나리 수확을 이어갑니다. 맹추위 속에서도 농민들은 묵묵히 일을 하며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도 불조차 쬐 수 없는 건설 노동자를 위해 현장에는 잠시 쉴 수 있는 따뜻한 휴게실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평소보다 방한용품을 더 챙겨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에 맞서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과 영하 2, 3도였었는데 춥다 보니까 거의 다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좀 두르고 해야 그나마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죠. 주차장에서는 1시간씩 하던 야외 근무를 30분 단위로 줄이고 방한용품은 물론 난방기구까지 동원했습니다. 기존 근무 시간보다 30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축소를 했고요. 온장고라든지 주변 난방기를 통해서 근무자들 추위를 최소화시키면서. 최강 한파가 연일 몰아치고 있지만 사무실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당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